온큐 데크 온큐 데크? 온큐 780 아니냐? 여기 지금 오디오 좋아하는 분이 온큐 데크의 730 모델이 730 인가요? 780 입니다. 그래서 CD가 좀 작동이 잘 안되고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젝트 할 때나 이젝트가 닫았을 때 동작이 잘 안되는데다가 또 기어가 또 잡음이 납니다. 심하게 잡음이 났었는데 지금 데크를 좀 손을 봤는데 지금 현재는 한번 상태를 고친 상태 거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소리가 안나고 이젝트 된 상태에서 작동작용. CD가 없어서 그러는데 CD를 써보면 이게 렌즈가 혹시 렌즈가 지금 앞에 보이거든요. 렌즈는 때가 낀 건 아닌 것 같은데 깨끗합니다. 데크도 상태가 좋습니다. 어쨌거나 이젝트가 안됐던 것이고 또 이젝트가 되더라도 기어 소리가 계속 헛돌면서 소리가 계속 났었는데 아 예 수리가 됐습니다. 다행입니다. 네 오늘은 온큐 780 모델 데크 아주 오디오 좋은 건데요. 이게 데크 CD가 아주 좋네요. 펌도 멋있고 예 오늘은 온큐 780 데크를 수리해 봤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